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레더라는 책입니다. 벤티글러지움 김유미용김 중앙국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변화의 3단 사다리 방법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실패와 슬럼프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변화의 사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 변화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받은 메일함을 연 뒤에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매우 바쁘게 일한다고 느낍니다. 메일함을 여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답장을 다 쓴 뒤 보내기를 클릭하면 무언가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까지 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보상 시스템은 편리함과 이익, 즐거움, 그리고 성공 경험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경학자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보상 시스템이 촉발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 보상 시스템은 장기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 즐겁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실행했을 때 즐겁다고 느끼거나 이로 인해 성공한 경험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더욱 자주 반복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하지 않을 때까지 훨씬 더 쉽게 그 행동을 지속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편하다, 쉽다, 즐겁다 라고 느낀 경험은 행동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행동 과학자들에 의하면 행동의 중요한 동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능력, 동기,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요소에 치우치지 말고 이 세 요소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신체적인 능력과 심리적인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령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키가 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힘, 오랜 훈련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강한 근성 등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로 하고 싶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 행동을 하려는 내적인 추진력이 하지 않으려는 동기보다 커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늦지 않게 잠에 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녹차를 마시는 게 좋겠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테니까 하고 녹차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으로 행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거나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다친 사무실이나 조용한 작업 공간에서는 일을 더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료들이 계속 들락날락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을 결정짓는 능력, 동기, 환경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능력은 행동과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달리기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행동이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동기와 행동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시도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게 되고 체력까지 좋아지면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려는 동기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고 집 근처에 달리기에 적합한 공원이 있으면 달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환경도 동기의 영향을 미칩니다.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운동복과 운동화가 갖춰지면 달리기가 더욱 쉬워지듯이 환경 또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행동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너무 치밀하거나 복잡합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대개는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변화의 사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단순한 모델입니다.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이자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줄 도구인 셈입니다. 사다리는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은 모든 변화에서 일어나는 세 단계를 나타냅니다. 1단은 목표를 설정하라, 2단은 바라는 행동을 선택하라, 3단은 지지대를 구성하라, 이 세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가 생겼다고 해서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동은 지속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바쳐줄 지지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3단 사다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목표를 나타내는데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상황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변화는 지금과는 다른 새롭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길 바라는 꿈과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균형있고 건강한 삶이나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풍요롭고 경제적인 안정,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 학습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 목표가 아닌 학습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원하는 성과 중심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령 나는 연말 인사 국가에서 80%의 점수를 받고 싶다라는 실행 목표 대신에 나는 내년에 팀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식의 개인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실행 목표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변화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차를 놓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을 실패가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의 가운데에 다는 행동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의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너무 모호하게 세웁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기입니다. 나는 앞으로 가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나는 앞으로 덜 먹고 더 자주 운동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중해서부터 시작해 어디서 언제 누구와 함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로서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팀원들에게 바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더는 팀원에게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도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행동, 가능하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바로 핵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쉽고 간단한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세운 목표가 아침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 조깅하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일 60분 일찍 일어나기라는 목표를 당장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더욱 작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부터 매일 10분씩 더 일찍 일어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을 작게 나누는 일은 적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작고 쉬운 행동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은 지지대로 1.1.3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법, 기술, 자극,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1.3 법칙은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 행동을 뒷받침해 줄 지지대를 최소한 세 가지 이상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기록해야 합니다. 지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점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점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혹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계획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종이나 스마트폰에 자신의 대답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변화의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계획하고 목표를 명시하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지지대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계획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지대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화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매번 결심만 하고 실제로 변화하지 못하셨다면 이 책, 레더를 꼭 읽어보시고 변화의 사다리를 통해 결심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calibrate였습니다. 내용 책ذems